다 까면 안 돼? 먹을 준비만 딱 그래서 이제 먹기 시작하면 되는 거 같아 저희 전략은 일단 다 까야 돼 귤을 다 까고 망고를 한 번에 3, 4개씩 까고 먹자 왜냐면은 한 번 먹고 또 까고 한 번 먹고 또 까고 하면 배가 금방 차거든요 뇌가 배가 부른다고 인지하기 전에 계속 집어넣는 거야 그렇죠 형 우리 약간 과학자를 까버려 오케이 일단 내가 까줄게 되게 크다 망고 같아 이게 망고 하나야 아닌데 지금 이거 망고가 진짜 크거든요 진짜 큰데 잠깐만 원래 하나 0.5개죠? 네 3개에 하나로 쳐주면 안 돼요? 3개에 1개 망고 진짜 이만해요 뻥 안치고 뻥 좀 더 쳐서 뻥 안치고 한번 보여주세요 망고 진짜 커요 제일 큰 거 올 거야 제일 큰 거 올 거야 이게 무슨 망고예요? 진짜 크긴 크다 제가 아는 망고 이거 반만 해요 진짜로 이런 망고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내 얼굴만 해요 3개에 하나 처음에 처음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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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성공한 거 애교 안 부리니까 성공했네요 어 그렇게 진지하게 놀리셔도 다가가야 돼 어 왜 무작정 애교로 하면 안 되는구나 작곡이 1개에 한 out 깨달았음 아 좀 우리만 그냥 두 개 해 주시면 안 돼요? 현지호 선배님 몇 개 드셨다고요? 그만 드시면 안 돼요? 드디어 여기 와서 이제 고만 먹으라는 소리가 나오는구나 이제 야 이거라도 한 번 잊어보자 승부욕 생기는 이거? 망고로는 제가 현지호 선배님 이길 수 있을 거 같아 아 진짜? 네 너 할 수 있을 거 같애 진짜 할 수 있을 거 같아 할 수 있을 거 같아 여덟 개 먹어야 한 개 봐봐 여덟 개는 먹어 오케이 일단 먹어보자 야 야 여기 왜 이렇게 하겠다 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그치 그 누구도 본 적 없는데 기대만큼 형 세 개 망고 진짜 하겠는데 그치 아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 음 맛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네 벌써 망고 네 개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야 선호야 네 이번에도 껍질이 좀 씹힐 수 있다 껍질을 먹으면은 안 돼 몸에 안 좋으니까 좀 두툼이 깔깔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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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케이 오케이 저 진짜 어디 가서 잘 먹는 소리지 안 할게요 죄송해요 진짜 아니야 선호 잘 먹으면 돼 그..그래요? 응 노래 좀 하냐고 노래 해달라고? 네 형 노래 들으면 진짜 기분 좋아요 형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온대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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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선호가 많이 먹어야 되니까 여기 선호를 위해서 노래 하나 부러줄게 이건 근데 진짜 들을 때마다 좋아요 이건 근데 진짜 들을 때마다 좋아요 I give you my love I give you my own 시간이 멈춘 듯한 그리운 밤 I give you my life all I give you my life all Give you my own 그대가 있어 고마워 I give you my own 약간 보이스카운트 느낌 딱 너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너 진짜 잘 어울린다니까 아까 이모가 사줬던 것보다 더 맛있어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? 네 진짜 맛있다 이거는 왜 그랬어 내가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 영상은 이모가 사줬다 이 영상은 몇 개 먹었지? 야! 근데 우리 망고 다 먹었어 지금 다 먹어가네 그러면 도장 2개 3개 귤 하나만 더 먹으면 도장 3개야 하나를 어떻게 할까? 우리 10가지만 다 할까? 엑싱 부르지 말고 망고 망고 그래도 한 10개는 먹지 않을까요? 저 망고 10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망고라는 제가 현재 선배님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오늘 이 정도면 많이 먹었어 많이 받았다 솔직히 그냥 저녁 먹는 것보다 이게 더 많이 받았어요 그치 오케이 아 우리 진짜 많이 먹었다 날던던데이 먹는 것 같아 날던데이 먹는 것 같아